성석재의 짧은 소설 모음집 내 생에 가장 큰 축복 편행곳은 샘타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성석재 작가의 일상 속 재미있는 일하들을 담은 초단편 소설입니다. 성석재 작가님은 1995년 문학동네 여름호의 단편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소설가로서의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 생에 가장 큰 축복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문화교양지 월간센터에 만남을 주제로 연재했던 원고 중 40편의 짧은 이야기들을 담은 소설집인데요.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가운데 유쾌하고도 감동적인 순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 하필 그곳을 비롯한 5편의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그럼 개성적인 이야기꾼 성석재 작가의 해악과 익살이 돋보이는 재미난 세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하필 그곳에 오는 덩치는 크지 않아도 강단이 있고 한성질하게 생겼다. 찢어진 눈매와 튀어나온 광대뼈, 우뚝한 콧날이 젊은 시절 좀 놀았겠다 하고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그는 지금도 젊다고 주장하는 40대 후반이다. 하지만 누구든 오를 한두 차례 만나게 되면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배려가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된다. 그는 화단에서 이름 있는 화가이다. 그림을 그 중에서도 동양화를 그린다. 개인 전시에도 수십 회 가졌고 다채로운 수상 경력도 있다. 웬만한 사람은 그의 이름을 들으면 안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다. 좀 더 잘 아는 사람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행동에 나서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며 인물평을 전해준다. 물론 그가 그렇게 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왕복 2차선 도로와 새로 건설된 4차선 도로가 번갈아 가며 이어지는 국도를 친구 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계절은 한창 볕이 좋은 봄이었고 길 한쪽으로 유유히 따라오는 강의 푸른 물빛과 세상을 초록으로 물들이기 시작한 풀과 나무가 두 사람의 기분을 한층 들뜨게 만들었다. 그들은 물 흐리듯 이어지는 대화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여행을 즐기는 중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뒤에서 따라오는 차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쌍라이트를 번쩍거리는가 하면 간간이 경적까지 울리면서 뭔가 못마땅하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운전을 하던 스인은 애써 무시하고 있었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오가 거울로 뒷차를 주시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화재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에 집중되었다. 저놈 저거 왜 저래? 뭘 잘못 먹었나? 아침에 누구한테 밥도 못 얻어먹고 얻어 터졌나? 날아가는 새가 깔긴 응아에 눈탱이라도 맞았나? 두 사람은 처음에는 만담을 하듯 가볍게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마음이 그리 편치만은 않은 상태임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다. 이윽고 차선이 왕복 4차선으로 넓어졌다. 뒷차는 옆으로 쏜살같이 달려나와 두 사람이 타고 있는 9년간 15만 킬로미터의 주행거리를 기록 중인 SUV를 가볍게 추월했다. 두 사람은 애써 그 차의 운전자를 보지 않으려 했고 C는 여전히 규정 속도를 지켜가며 주행을 계속했다. 뒷차에서 앞차가 된 그 차가 그냥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한숨 돌린 C가 실수로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 앞차가 속도를 늦추고 웅크린 호랑이처럼 그들이 탄 차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니 그들의 차가 앞으로 나서자 다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쌍라이트를 작동시키는가 하면 마침내 유리창을 열고 손까지 내밀어 차를 옆으로 세우라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다. C가 그걸 모른 채 하며 지나가려 하는데 다시 차선이 왕복 2차선의 좁은 길로 바뀌었고 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추호를 하면서 앞에 나섰다. 그때부터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느릿느릿 주행하며 그들이 탄 차가 앞질러가는 것을 방해했다. 더 이상 그 차의 도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야 차 좀 세워봐 저것들이 뭔데 기들맞고 행패야? 오가 떨림을 감치기 위해 목에 힘을 주느라 불분명한 발음으로 말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긴 했나 봐 그래도 같이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좋게 좋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구만 뭘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쇠는 되도록이면 말썽없이 길을 갔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건 일방적인 바람일 뿐이었다. 빨랐다 느렸다 제멋대로 가던 앞차는 십여 미터 앞에 완전히 멈추었다. 쇠는 차의 속도를 확 올려 도망치는 것도 아주 잠깐 고려했다. 하지만 하지만 십 년 다 된 자신의 고물차가 앞차와 같은 날렵한 최신형 승용차를 따돌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쇠는 체념을 하고 한숨을 쉬며 차를 세웠다. 하필이면 주변에는 오가는 차라고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여차하면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면서 C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O가 안전벨트를 풀었다. 앞차의 문이 양쪽으로 열리고 머리가 짧고 체격이 건장한 두 사내가 내렸다. 운전대를 쥔 C의 손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야! 쫄지 마! 쫄지 말라고! 오는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스스로도 무척이나 당황하고 있었다. 그가 차문을 연 채 땅에 한 발을 딛고 또 다른 발을 디두려는 차에 땅에 웬 커다란 망치가 세워져 있는 게 보였다. 공사 현장에서 흔히 오한마라고 불리며 기다란 손잡이 끝에 육중하고 뭉특한 금속 덩어리가 달린 도구로 보통 망치보다 더 큰 힘을 가할 수 있어 콘크리트 거푸집 등을 깨뜨릴 때 사용하는 것이었다. 절묘하게도 절묘하게도 차와 길가 밭 사이의 틈에 박달나무 자루를 달고 금속의 몸체에 벌겋게 녹이 쓴 채 세워져 있었다. 아니,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말을 하면서 오는 자신도 모르게 그걸 집어들었다. 한 손으로 들기에는 약간 무거운 듯해서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가 오른손으로 바꿔들었다가 하면서 무게를 가늠했다. 씨를 돌아보며 이게 왜 길바닥에 있을까 하면서 오한마를 이 손 저 손으로 주고받기도 했다. 씨는 전화기에서 여전히 손을 떼지 못하면서도 있을만하니 있겠지. 뭐 상태가 나쁘지는 않네. 하고 대꾸했다. 오가 앞을 바라보자 아까 차에서 내렸던 머리 짧은 두 남자가 5,6미터 앞까지 와서 더 이상 전진도 후퇴도 하지 못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었다. 왜요? 어저씨들 뭐 할 말 있으세요? 있냐고? 오는 오한 말을 머리 위로 빙글빙글 돌리다가 번쩍거리는 상대방의 승용차를 겨냥했다. 여차하면 때려붓을 수도 있다는 듯이. 그러자 두 남자 중 하나가 급히 아니에요. 우리 그냥 지나가다가 하도 운전을 안전하게 잘하시는 것 같길래 좀 배우려고 그랬던 겁니다. 하고는 동료를 향해 눈을 깜빡거렸다. 그의 동료는 그만한 말주변조차 없는지 그저 커다란 주먹을 서로 포긴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아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시원하게 어느새 씨도 운전석에서 몸을 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아 아닙니다. 날씨가 참 좋죠. 계속 안전운행 하세요. 남자가 말하더니 동료의 어깨를 쳐서 돌려세웠다. 그들의 커다란 엉덩이가 멀어져 가는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들이 차를 타고 출발하고 난 뒤 한참 있다가 오는 차에 올랐다. 그의 손에는 은인가도 같은 금도끼 아니 오한마가 들려있었다. 그걸 왜 갖고 들어와 무섭게 씨가 즐겁하며 말하자 오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고마워서 그러지 집에 가서 녹 싹 닦고 기름질 자라면 뭔가 작품이 될 것 같아. 마르셀 디시앙의 작품 변기처럼 말이야. 그거 아니면 또 어때?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있겠다는데 그 오한마 주인이 없는 거겠지? 그렇지. 누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여기에 오한마를 두겠어. 지나가던 트럭에서 떨어졌거나 했겠네. 하필이면 딱 그곳에? 그래 하필이면 고맙게도. 펠레 잔살 요즘은 보기 드물겠지만 아니 있을 리가 없지만 내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마다 혹은 학년마다 한두 명씩 권투 챔피언을 연상케 하는 강력한 펀치를 자랑하는 교사가 아니 스승이 아니 선생님이 있었다. 내가 입학한 중학교에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으니 성함은 주성기 별명은 펠레였다. 펠레의 어원은 이러하다. 아득한 옛적부터 그에게 맞지 않고 졸업한 학생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잘 펜다하여 명명된 다 페버릴레가 시작이었다. 그러다 브라질의 축구스타 에지송 아란치스두 나시멘트 곧 애칭 펠레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페버릴레가 다 펠레로 이어 펠레로의 변이 과정을 거쳤다고 전해진다. 이후부터 졸업생 모임처럼 어느 정도 안도감을 곁들인 자리에서는 조 펠레로 보통은 그냥 펠레로 불렸다. 학교 근처 유치원생부터 전문대학교 학장까지 다같이 부르는 유명한 호칭으로 그 중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은 펠레를 호한 마마보다 더 무서워했다. 어느 나른한 봄날 펠레가 담임을 맡은 2학년 1반의 종례 시간이 돌아왔다. 그날 따라 펠레의 심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지금은 중위병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학교 2년생의 기세가 등등하지만 보릿구기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던 당시의 시골중학교 2학년 아이들과 교사의 존재 양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났다. 펠레는 끈을 달아서 공중에 대롱거리며 들고 다니던 몽둥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아직 채 익히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한 것인 듯 출석불을 들고 인상을 찌푸리며 교실로 들어섰다. 불행히도 아이들이 그의 존재를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가장 먼저 본 아이가 전체의 차렷하고 궁극주의 시대를 연상케 하는 구호를 외치기까지 평소보다 2, 3초 정도의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그날의 희비극은 시작되었다. 펠레는 담임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하고 반장이 목청껏 터져나가라 외치는 소리는 들은 척 만척 절도 있는 걸음거리로 운동장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자리로 다가갔다. 흰 장갑을 낀 그의 손가락은 평소에 아이들의 빗자루와 걸레가 거의 닿지 않는 유리창 위의 난간을 쭉 훑었다. 물론 거기에는 그가 흡족해 할 만한 충분한 양의 먼지가 묻어났다. 그는 이미 얼굴이 잿빛으로 질려있는 반아이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또박또박 박아서 말했다. 봐라 이게 바로 너희들의 정신상태를 보여준다.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증거란 말이다. 물론 펠레도 남자중학교 2학년 아이들 60명이 매일 북새통을 이루는 교실 어디에나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몰랐을 리 없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그는 그날 따라 심기가 불편했고 그 불편함을 해소할 핑계거리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주번이 누구냐 손들고 나와 안 나와 하 요놈들 봐라 주번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무슨 일인가로 밖에 나가 교실에 없었다. 한 명은 교실에 있긴 했지만 워낙 심약한 아이였고 기절 직전 상태여서 손을 들어 자신의 주번임을 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 했다. 그 아이가 안간힘을 쓰는 사이 차갑고 단호한 펠레의 명령이 교실을 울렸다. 이 쓰레기장 같은 반에는 주번도 없냐? 주번이 누구야? 당장 앞으로 튀어나오지 못해? 주번 문득 앞쪽 자리에 앉아있던 아이 중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펠레의 앞에 가서 섰다.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침을 삼켰다. 내가 주번이야? 펠레의 물음에 아이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너 왜 아까 나오랄 때 안기어 나왔어? 왜 말을 못해? 이놈 이거 복장 좀 봐라. 명찰하고 배지는 어디다 잡혀 먹었어. 너 오늘 세수는 하고 온 거냐? 이제 논리의 중심은 위생과 청소 주번의 의무에서 학생으로서의 기본 태도로 옮아가고 있었다. 어쨌든 펠레에게 필요한 처벌의 농구는 충분히 갖춰졌다. 그는 출석부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팔을 짚고 엎드릴 것을 요구했다. 모두들 그 다음에 아이에게 내려질 체벌을 견뎌낼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하면서 조용히 침을 삼키고 있었다. 그 순간 뒤늦게 또 하나의 주번이 당도했다. 그 아이는 순식간에 거의 본능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했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식목일에 흔히 심던 은사시나무가 바람에 떨듯 떨기 시작했다. 넌 뭐야 주번 입니다. 펠레는 패려던 동작을 일단 멈추고 주번에게 왜 뒤늦게 왔는지에 대해 물었다. 주번은 교감 선생님이 각 학급 주번 대표를 불러서 학교 전체의 청소를 학년별로 분배하고 전원이 학교 전에 종이와 오물 돌멩이 죽기 등으로 환경 정화를 하기로 했으니 반으로 돌아가 잘 전달하라는 식의 복잡한 문제에 관해 설명을 하다가 바닥에서 일어난 아이에게 의아한 눈길을 던지며 너 넌 아니잖아 주번 이라고 말했다. 주번이 아니라니 그럼 넌 뭐야 펠레가 물었다. 맞을 뻔했던 아이는 울상을 하고 대답했다. 저 9번인데요 9번 나오라는 줄 알고 그러자 교실이 거대한 고물 우주선이 된 듯 사방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아이들이 웃음을 참느라 온몸을 비틀었던 까닭에 의자가 하중을 받아 내는 소리였다. 어떤 아이들은 제 허벅지를 꼬집거나 연필을 바늘 대용품으로 남의 허벅지를 찔러댔는데 그 때문에 나는 억눌린 신음소리가 의자 소리와 절묘한 합주를 이루었다. 펠레만이 고독하게 교실 천장을 쳐다보며 서서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다. 너희들은 일단 너희 자리로 들어가 반장 누구야 반장 너 이리로 나와 그때 반장은 단맛과 향이 사라진 껌을 남모르게 씹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부름에 반장은 암행어사 출두시에 육방 관석처럼 예이 하고 대답을 하며 앞으로 뛰어나가느라 미처 껌을 뱉을 새가 없었다. 반장이 앞에 나와서 서는 동안 펠레는 몽둥이를 놓고 양복을 벗어 교탁 위에 팽개 쳤다. 그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기 위해 단추를 하나씩 풀 때마다 한마디씩 끊어가며 반장에게 소리를 질렀다. 네가 반장이야? 네가 바로 2학년 1반 반장이냐 이 말이야. 네가 이 반에 뭐야? 도대체 넌 이 반에 뭐야? 이어서 주먹과 발 몽둥이가 조합된 춘판이 벌어질 것은 불문가지였다. 펠레가 소매를 다 걷고 나서 본격적으로 니 이 반에 뭐냐구 하고 방울뱀의 방울소리 같은 최후의 질문을 던졌을 때 반장은 잽싸게 대답했다. 껌인데요? 의자가 우르르 자빠지고 책상이 뒤집어졌다. 책가 공책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몇몇 아이들은 갑자기 영장유가 된듯이 복도로 나 있는 창문에 올라 붙기까지 했다. 그것이 뒷날 주번과 껌 그리고 펠레로 알려진 전설의 시작이라고 한다. 라디오 일병 구하기 나는 군대에 다녀온 한국 남자 대부분이 말하는 것처럼 비밀스럽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했다. 임무가 어려운 반면 그걸 잘해내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와 시간이 주어졌다. 무엇으로 그 자유와 시간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까 고민하던 중에 입영 6개월 만에 첫 번째 휴가를 나와 맞춤한 물건을 찾았다. 당시 전자제품의 메카였던 서울의 세훈 상가에서 FM 수신 전용 라디오를 하나 샀던 것이다. 벽돌 크기에 스피커도 없고 이어폰으로만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저렴한 라디오인데도 육군일병 월급 두어 달지를 조용히 잡아먹었다. 음악방송을 주로 듣기 위해 만들어진 FM 라디오로 수신되는 FM 방송은 당시에 서너 개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은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FM 주파수로도 방송을 내보낸다. 내가 들으려고 한 건 오로지 클래식 음악을 방송하는 KBS 1FM 이었다. 전후 사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덜컥 라디오를 사가지고 기대해 눈치를 보니 아무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다 해도 내 신분은 군인이었고 당시에 군인은 자유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상상과 감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처지가 되지 않을 듯했다. 쉽게 말해 클래식 음악방송 수신전문 FM 라디오는 군대 내무반에 내놓기 어려운 사제 물건이었다. 라디오를 종이상자에서 꺼내고 배터리를 끼우고 이어폰을 장착한 채 방송 수신이 제대로 되는지 시험해보기에 적당한 장소조차 찾기가 쉽지 않았다. 부대 뒤에 산에 올라가려니 그곳은 억울하게 고참하게 얻어 터진 졸병들이 눈물지며 품속에 있는 어머니 또는 연인의 사진을 꺼내보며 흡연을 하는 장소였고 부대 근처 오리들이 꾀꾀거리는 연못가로 가려니 명백한 근무지 이탈 타령이었다. 화장실에서 혼자 부스럭거리며 조립을 하다가 밖에서 어떤 놈이 변속간 전세 냈냐는 다른 내무반 고참의 호령에 찔끔 놀라 군복 속에 대충 라디오를 집어넣고 뛰쳐나와야 했다. 라디오는 자유를 누리게 해줄 도구가 아니라 자유를 속박하는 애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라디오 부품을 안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라디오를 조립하고 드디어 클래식 음악 방송을 들으려는 순간 중대한 난간에 봉착했다. FM 전파는 송수신거리가 AM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짧았고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전파 또한 약했다. 비밀스럽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내 근무지가 비록 서울 근처이긴 했어도 서울 중심부 해발 265m의 남산에서 송출된 FM 전파는 고층 건물과 해발 400, 500, 800m의 여러 준봉을 넘어오다 보니 신호가 원래보다 훨씬 약해지고 소리에 잡음이 섞였다. 스테레오 음질의 방송을 수신하는 것은 포기해야 했고 그나마 모노음질이라도 제대로 들리는 곳을 찾아 쏟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짬밥을 먹여 키우는 돼지우리 근처에 가 있는가 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지휘관에게 격례도 하지 않는 간이 부은 놈이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그 대가는 정확하게 다 치러야 했다. 돼지들을 놀라게 한 죄로 한동안 꿀꿀이 죽을 날라다 줘야 했고 군기 확립을 외치며 우리 걸음으로 내무방까지 가는 숭호를 당했다. 그래도 그럴수록 FM 수신전형 라디오로 KBS 1FM의 클래식 음악 방송을 듣고야 말겠다는 열망은 활활 불타올랐다. 라디오를 조립하고 나서 일주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해결책을 찾아냈다. 라디오의 안테나에 삐삐선이라고 불리는 군용 전화선을 연결해 반대편 끝을 내무반 바깥의 측백나무 꼭대기에 매달았다. 삐삐선은 현실에서는 전화선보다는 빨랫질로 쓰이는 일이 더 많긴 하지만 엄연히 군용 자제였으므로 굳이 문제를 삼자면 문제거리가 될 수 있었다. 게다가 외부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 라디오라는 단말기를 비밀스럽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내무반에 들여오는 것 자체가 합법적인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로 설령 영창에 간다 하더라도 매일 잠들기 직전 FM 수신 전용 라디오에 연결된 이어폰으로 듣는 클래식 명곡 대작 시리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 프로그램은 매일 밤 11시쯤 시작되어 바그너의 그랜드 오페라 드보르작 스메타나 그리그 등의 작품에 국민악파의 음악처럼 평소에는 방송하기 힘든 대곡을 중간 해설도 없이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이고 연속해서 들려주곤 했다. 일과 시간의 노동과 훈련으로 머릿속이 백지처럼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에서 듣는 음악은 마른 솜이 물을 빨아들이 듯 내 존재로 흘러들었다. 벨라 바르토크의 루마니아 무곡이 시그널 음악으로 흘러나오기만 하면 가슴이 방망이질 쳤다. 그건 처음 짝사랑할 때 느꼈던 감각적 경험과 비슷했다. 짝사랑할 때와 다른 점은 클래식 명작 대작 시리즈는 만남이 오래 가도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바로 옆에서 성미가 까다롭고 잠기가 밝은 바로 위 고참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스릴 또한 넘쳤다. 그렇게 군대 내무반에서 클래식 음악을 종교처럼 혼자 몰래 받아들이고 있던 어느 날 한밤중에 비가 흠씬 왔다. 마침 그때 나는 밤새 다른 곳에 가서 보초 근무를 서고 아침이 되어서야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큰 문제가 생겨나 있었다. 내무반 침상의 매트리스가 창을 타고 들어온 빗물에 흠뻑 젖었고 바닥에까지 빗물이 흘러내렸는데 걸레로 닦고 양동이의 걸레를 짜고 다시 닦는 일을 해야 할 졸병 곧 내가 없어서 내 바로 위 고참이 그 일을 해야 했다는 것이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1년 12달 햇빛 한 번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내무반에 밴 습기 때문에 앞으로 창궐할 곰팡이며 병균 냄새를 어찌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먼저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는 쉽게 마무리되었다. 범인은 바로 나였다. 라디오에 연결된 삐삐선을 타고 빗물이 들어온 게 너무도 간단하게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내가 안 그래도 맨날 밤이면 밤마다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가 나서 잡아야지 잡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모기였구만. 각오는 됐겠지? 나와 동갑이면서 두 달 전에 입대해서 고참이 된 그가 자신을 소외시키고 딴짓을 일삼은 졸병에게 화가 잔뜩 났음을 눈치채기는 어렵지 않았다. 나는 십여 명의 내무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FM 수신 전용 라디오를 꺼내놓고 왜 그 물건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유를 밝혀야 했다. 고참이 눈을 불아렸다. 넌 앞으로 제대할 때까지 죽었다고 복창해라. 공경에 처한 나를 때아닌 내무반 바닥 홍수에 2층 침상으로 피난을 가서 모포를 돌돌 감고 앉아있던 왕고참이 구원해 주었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 모두들 같이 모포와 담요 매트리스를 들고 나가 바람 좋고 햇빛 좋은 곳에 잘 말려서 소독도 하고 먼지도 덜어 대청소를 하자면서 내 라디오를 당분간 압수해 주었던 것이다. 그 당분간은 내가 내무반에서 내놓고 라디오를 들어도 될 시기까지로 불과 세 달 뒤였다. 내무반은 대부분이 스피커 없이 이어폰으로만 듣는 FM 수신전용 라디오를 샀던 것이다. 물론 각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자유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진정 난 몰랐었네 집안에서 개를 기르기 시작한 지가 햇수로 5년 이제는 개아빠라는 호칭이 그리 낯설지 않은 개바보가 되어버렸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읽은 조음파의 역사소설 대한 백년의 이런 개아들놈 같은 이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서 그 옛날 한양 사람들은 시정 잡배들도 참 점장 개욕을 하는구나 하고 믿었더랬다. 내게도 그 개아들놈이 생겼다. 개아들놈 같은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며 밖에 개 추워요 했을 때 밖에 개가 있어? 개가 왜 춥대? 제 털은 누굴 빌려줬나? 하고 반문하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개 춥다의 개는 수식어 몹시 매우의 변형이다. 우리말 어법에는 맞지 않지만 개 싸다 개 맛있다 하는 식으로 젊은층 사이에 전방위적으로 쓰이고 있는 유행어다. 원래 접두어 개는 원래 것보다 못한 아류에 붙이거나 사전에는 참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고 함부로 된 것이라는 뜻으로 개꿈 개떡 같은 예를 들고 있다. 또는 정도가 심함에 뜻을 더하는 말 즉 개망신 개망란이로 쓰였다. 내가 개에게 관심을 두기 전에 개를 키워본 사람들에게서 의뢰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다. 개 한 마리 건사하기가 아이 하나 키우는 것 만큼이나 힘들어요. 천륜으로 맺어진 아이하고 다르게 개는 안 키워도 되는데 왜 굳이 키우느냐 하면 내가 개에게 드리는 정성이며 해주는 것보다 개가 나에게 훨씬 더 큰 보상을 해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두고 개 이득이라고 하겠다. 이때 개는 이득을 안겨주는 주체가 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개가 삶에 큰 이득을 안겨주는 경우는 많다. 근래에는 영국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의료진단견을 이용해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실험이 영국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 보건서비스의 승인을 받았다. 실험 결과가 신뢰할 만하면 일선 병원에도 이 진단법이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탈리아에서의 실험 결과 전립선암 한자의 경우 개의사의 진단이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 인류는 약 1만 5천년 전부터 가축 가운데 가장 먼저 개를 길들이고 개 또한 사람들을 길들여왔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얼굴이 사람처럼 넓고 표정이 풍부하며 애교와 재롱을 부릴 줄 아는 견종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개는 애완용이라고 부르다 반려동물로 호칭이 바뀌고 있는 소형종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개가 가족같은 동반자 관계가 되어가고 있고 국내 다섯가구 가운데 한가구가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요즘은 이사하러 집을 보러 다닐 때 이웃이나 아랫집 윗집에서 개를 키우는지 문의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한다. 그처럼 개가 우리 삶에서 일정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바뀌면서 개도 공동주택 그것도 집안에서 키우는 게 보편화되고 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에도 낮에 개만 집안에 두고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 반려자인 주인의 애정을 일정 수준 이상 필요로 하는 개들은 부족분의 애정을 울음소리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리도 다채롭고 고저 장단이 제각각일 줄은 창문을 열어두고 사는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진정 몰랐다. 마치 전세계 77억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개들 또한 모두 제 나름의 울음소리와 음색을 갖고 있었다.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시도때도 없이 개가 울어서 잠을 설친 이웃의 원성이 자자하다 못해 개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까지 한 경우가 있다. 개주인이 사료와 물만 남겨둔 채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외로움과 서러움에 며칠씩 줄기차게 우는 개도 있다. 오늘날에는 개를 휴가 때 데리고 간다 해도 개가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것이 휴가지에 버려지는 개가 심심치 않게 있는 까닭이다. 바닷가에서 또는 시골 들판에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서있는 개를 보면 내 일이 아닌데도 이런 개만도 못한 짓을 하는 큐탄과 함께 주먹이 허공을 씩씩 가르다가도 가슴이 미어진다. 공연이 옆에 있는 우리집 개를 향해 주인 잘 만난 내 팔자가 정말 개 좋은 팔자다 하고 궁치살을 하기도 한다. 우리집 강아지는 몸집이 작고 갈색털이 북실북실한 포메라이안 종이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각별히 총애한 뒤로 널리 키워졌다고 전해진다. 원래는 추운 지방에서 썰매를 끌던 개의 후손인데 빅토리아 여왕 당시 몸집이 절반 크기로 개량되었다고 한다. 처음 녀석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는 코와 얼굴 부분에 털이 까만게 일단 내 눈에는 개 귀여워 보였다. 애견센터의 수많은 강아지 가운데 이 녀석을 고른 아들은 제일 과묵해 보여서 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식구가 되고 나서 보니 그리 과묵한 편은 아니었고 제법 강경하게 자신의 집의 영역을 짓는 소리로 표현했다. 강아지를 본 딸이 코와 얼굴이 탄소처럼 까맣다고 해서 이름이 탄소가 될 뻔했다가 아슬아슬하게 산소같은 존재가 되라는 의미에서 산소로 바뀌었다. 같은 반려동물인 고양이와 달리 개는 산책같은 옥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데 산소는 산책을 개조화한다. 사람의 산책은 걷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총체적 활동이지만 산소의 산책은 관심이 있는 냄새를 맡고 근원을 추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주인을 썰매처럼 끌어당기고 때로는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콧김을 뿜으며 멋대로 달리는 것이 일부를 차지한다. 개의 감각에서 후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개의 콧속에서 냄새의 분자를 지각하는 후각 수용체는 대략 2억 5천만 개로 인간의 600만 개와 비교가 되지 않고 후각 수용체가 퍼져있는 전체 면적이 개의 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 구조적으로 개의 콧속에는 공기가 오래 머물기 때문에 냄새의 정체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다. 산소에게 냄새는 나에게 음악가 같은지도 모른다. 내가 길을 가다 마음에 드는 선율이 들려오면 덮어놓고 그쪽으로 가서 어떤 곡인지 연주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려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산소는 고도의 집중력으로 냄새를 탐색하고 평가하고 감상한다. 나에게 모짜리트의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처럼 중요하고도 좋아하는 냄새가 산소에게도 있을 것이다. 산소가 모짜리트를 모르듯 나도 산소가 좋아하는 냄새가 뭔지 전혀 모른다. 산소는 사람은 덮어넣고 좋아하지만 어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 나쁘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출한다. 천둥이 치거나 벼락이 떨어지면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도 입으로는 사납게 지저대는 게 전형적인 예다. 집 근처의 종합시민 운동장에서 축제나 공연이 열리면 마지막에 폭죽을 쏘아대는데 산소가 어렸을 때에는 어깨 위에 무등을 태워 구경까지 시켜주었다. 그러면서 저렇게 허망하게 공중으로 세금을 허비하는 게 도대체 우리의 문화적 정서적 삶과 시민의 복지며 권리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다. 그런 내 생각을 알아챘는지 산소는 마치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대변인처럼 밤하늘에 터지는 불꽃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다. 폭죽과는 상관없이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지기만 해도 천둥처럼 지저댔다. 손 아니 제 발에 달걀이 있었다면 던지기라도 할 기세였다. 내심 흐뭇하긴 했지만 당사자들에게 들릴리도 없고 들린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니 폭죽소리나 개소리나 그게 그거였다. 산소는 집안에 있는 것보다 산책 나가는 것을 개 좋아한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어디서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한쪽 발을 들고 오줌을 는 뒤 의기양양하게 사방을 둘러본다. 내가 좀 살펴봤어. 별일 없군. 여기는 내 집의 영역이야. 어제도 내 땅이었고 내일도 내 땅일 거라고. 아마도 말을 했으면 그 정도였으리라. 그 뒤로도 가는 곳마다 슬쩍슬쩍 영역 표시를 한다. 나와 함께하는 산책은 노선에 일관성이 없고 범위가 넓어 오줌의 양이 충분할까 싶은데 가만히 보니 그저 오줌을 누는 신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하는 것 같다. 수능 모의고사도 시험은 시험인 것처럼 산소는 산책 중에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제 키보다 훨씬 높은 그 사람의 무릎으로 폴짝폴짝 뛰어오르며 냄새를 맡고는 입을 들이대는 행동을 되풀이한다. 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닿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그건 당신이 할 일이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 하듯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 편으로 만들고 만다. 개 좀 제대로 데리고 다니라는 질타를 받은 적도 있다. 심하면 자식 새끼도 따라붙는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굽신거리면서도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날 또다시 식구들에게 진짜로 개아빠 다 됐다는 칭찬을 받았다. 산소는 새에 관심이 많다. 한때 조류를 사냥하던 조상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 건지도 모른다. 죽으라 하고 쫓아가 봐야 닭보다 훨씬 날렵하고 비행능력이 뛰어난 까치 요즘 하도 살이 쪄서 닭둘기로 불리는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날줄 아는 비둘기 나무위 참새나 동고비들이 사정권 안에 들어올 리 없다. 그 허망한 도로의 추적을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되풀이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 무지개 같은 감동과 공명을 찾아 소설을 써온 나와 비슷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나 역시 한때 사냥을 다녔을 때 야생의 조류들 껑 비둘기 오리를 따라다닌 적이 있지만 내 손으로 직접 새를 잡아본 적은 없다. 어차피 내 총에 맞을 새들이 아니었다. 남이 잡는 걸 먹어본 적은 있다. 우리는 둘 다 닭고기를 좋아한다. 쇠고기 돼지고기는 찾아서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조류인 닭고기만은 스스로 찾거나 빼앗아 먹을 정도로 광적으로 사랑한다. 그것도 프라이드 치킨 통닭이 아닌 백숙의 흰 살코기다. 제사나 차례를 지내고 나서 음복을 할 때 우리는 둘 다 다른 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닭고기부터 찾는다. 식은 닭고기는 죽죽 잘 찢어진다. 칼국수처럼 가늘게 찢은 닭고기를 산소의 눈앞에 내미는 순간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 고기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산소의 혀만 남아 닭고기는 구경도 해보지 못한 것처럼 제 입을 핥고 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어미와 떨어져 집안에서 인간과 함께 생활해온 반려견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산소는 스스로를 주인과 같은 호모사피엔스 혹은 동격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다른 개가 나타나면 저건 어떤 종자의 내발 짐승인가 하는 의문이 담긴 눈으로 아주 잠깐 바라봐 준다. 그러고는 곧 관심을 그 개의 주인에게 돌린다.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 대부분은 여성이다. 그 사람을 짧은 순간이라도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나는 상대편 개와 사람의 한 팀에서 개에게 관심이 많고 산소는 개 주인에게 관심이 많다. 상대편 개는 존재 증명을 하듯 산소를 향해 으르렁거리거나 친해 보려고 가까이 다가온다. 산소는 처음에는 그 개의 무관심한 척 무시하다가 개가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다가오면 도망가버린다. 상대가 이성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고 보면 산소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열심히 다른 개가 남겼을 냄새를 맡고 나무 등치에든 전봇대에든 코를 들이밀면서 집착에 가까운 표정으로 탐색하는 걸 보면 좋아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건 분명하다.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건 나와 닮았다. 방랑과 무작정 떠나는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것 역시 산소와 나의 결정적인 공통점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게 불편하지는 않다. 오히려 그게 서로를 좋아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지구상의 어떤 종족보다 언어를 발달시킨 호모사피엔스들은 말한다. 개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입고 평생토록 가슴에 무시박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개한테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람은 말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칭찬하고 존중받으며 상처입고 상처를 입히고 살아간다. 개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 그것이 개의 중요한 미덕이다. 글을 쓰는 동안 산소가 쩍쩍 하품을 해대더니 어느새 코를 골고 있다. 잘 때 살짝 코를 고는 것까지 산소와 나는 서로 닮았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그러고 보면 나는 산소를 특별히 길들인 게 없다. 앉아 일어서는 물론이고 발을 달라는 명령에 산소는 말을 듣기는 커녕 아예 무관심 하다. 산소의 유일한 다른 계획에서는 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개인기는 자신의 입을 향해 살짝 입김을 뿜는 사람에게 달려들어 귀를 활타 주는 것이다. 물론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런 주특기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 오히려 산소가 나를 길들인 게 있다. 자기 전에 아빠를 내밀어 내 팔을 긁으며 집요하게 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 손으로 마지못해 산소를 쓰다듬어 보면 어느새 산소가 내 손을 핥아주고 있는 게 느껴진다.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성의 있고 애정어린 그 동작에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져 온다. 같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닮아간다.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무언의 대화 상대가 되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깨달음을 준다. 삶에서 얼마 되지 않을 개 좋은 만남을 놓치지 말고 누리라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하라는 것을 길드는 게 길들이는 것임을 산소를 만나기 전까지 진정 난 그걸 몰랐었다. 운 좋은 사람 대학 입실을 보러 가는 날 택시를 잡아탔다. 묵주를 진 어머니 보은 보은 물통과 도시락을 챙겨둔 누나와 함께 었다. 버스를 탄다 해도 늦을 염려는 없었지만 굳이 택시를 탄 것은 3년 동안 매일 새벽밥을 해서 나를 학교로 보내던 어머니가 끼니 때마다 쌀을 한 줌씩 덜어내 저축한 돈을 그날 써야 한다고 해서였다. 그게 내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음을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물론 버스를 타고 가겠노라고 주장했지만 어머니의 완강한 고집에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지 2년이 되었으며 직장까지 하루 쉬고 따라 나선 누나의 협권까지 받아 간단히 제압당하고 말았다. 택시기사는 사뭇 노련하고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각기 복잡한 심사를 안고 있는 새 승객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야기를 말을 잘했다. 하지만 시작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생 오늘 대입 시험보러 가는 길인가 보네. 네. 내가 택시를 철저하게 안전운전해서 무사히 시험장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래봬도 내가 무사고 운전 경력 30년이야. 나는 얘 신경 써주시니 고맙네요 라고 대답할 여유조차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계속했다. 난 학생이 머리에 털이 나기도 전부터 운전을 했지. 지금은 택시를 몰고 있지만 군대에서는 부대장 운전병으로 지프를 운전했고 제대에서는 화물트럭 승용차 관광버스에 고속버스며 중동건설 현장의 중장비까지 운전이란 운전은 다 해봤어. 그런데 학생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를 안 낼 수 있었는지 알아맞혀보겠나 뒷자리의 젊은 사모님과 아가씨도 한 번 맞혀보시죠. 머릿속이 복잡한 나나 그런 나를 안쓰럽게 지켜보고 있는 누나와 어머니가 난데없는 그의 퀴즈에 답을 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까지 급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거의 없어. 운전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어서 상대가 곧 사고를 낼 것처럼 달려들면 급정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래봐야 몇 년에 한두 번 될까 말까 하지. 급브레이크를 안 밟으려면 평소에 신중하게 운전을 하고 좌우 앞뒤를 잘 살펴서 유사시의 어떤 일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 그게 뭐가 좋으냐. 일단 사고가 안 나지.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손님들도 놀라거나 사고 나서 다치거나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모는 택시를 한 번 타고 나면 그 뒤로는 택시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겠지. 급브레이크를 박지 않는 인생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지 하는 식의 교훈으로 결론을 지을 거라고 나는 예측했다. 그러나 그는 소식적에 소설이라도 좀 써봤는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반말투로 말하는 것만 빼면 뭐 학생은 지금 내 이야기가 귀에 거의 들어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한 말을 꼭 되새겨보게 될 걸세. 지금 학생이 내 차를 탄 건 보통의 인연이 아니야. 학생에게는 앞으로 좋은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남들에게 그런 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니까. 그때 내가 푸흐흐 하고 소리내어 웃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아니다. 그는 그런 나를 말한 것 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었다. 학생이 오늘 치르는 시험에는 무조건 합격하게 돼. 왜냐 운 좋게 내가 모는 택시를 탔기 때문이지. 앞으로도 하는 일마다 잘될 거야. 왜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 바로 나를 만났기 때문이지. 참다 못해 나는 따지는 어조로 물었다. 거기에 무슨 과학적인 근거라도 있는 겁니까? 없지. 전혀 없어요. 그는 웃으면서 대답 했다. 웃는 사람과 논쟁을 할 수 없었다. 하긴 그의 이야기는 맞든 틀리든 별다른 손해나 이익이 없는 이야기였다. 내가 어디를 가든 거기에는 운이 따라붙어. 기사 식당에 내가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맨날 파리를 날리던 식당도 사람들이 빈자리가 없이 와깍 차게 돼. 하다못해 구멍가게에 가서 음료수를 사서 들고 나오다 보면 바로 뒤에 손님이 줄줄 따라 들어오는 거야. 택시도 손님이 내리면 타고 내리면 타고 해서 손님이 끊기는 적이 뭐 이유는 나도 몰라. 점쟁이한테 찾아가 본 적도 없고. 자 이제 대학교 정문이 보이니까 거의 다 온 셈이군.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이고 기사양반 말씀대로 얘가 대학에 합격만 한다면 오죽 좋겠어요. 3년 동안 맨날 탱탱 놀기만 하고 땡땡이만 쳤는데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고맙네요. 택시에서 내리기 전 어머니와 티격태격 하던 누나가 자신의 월급 봉투에서 택시비를 꺼내 지불했다. 내가 눈에 불을 켜고 그의 돈이 택시 미터기에 나온 금액과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는 동안 누나와 어머니는 택시에서 내려 문을 닫았다. 그때 갑자기 운전기사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제 학생은 지금까지의 나하고 같은 운을 갖게 된 거야. 앞으로 학생은 언제 어디를 가나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게 어떤 집안 어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걸 숱하게 보게 될 걸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생도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귀신처럼 재수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겠지. 마치 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되는 양. 그런다고 너무 좋아하지는 말게 나 또한 그런 운수를 믿고 내 일을 게을리해서 여직 평범한 삶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자신에게 주어진 운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발설하는 바람에 생기는 치명적인 부작용 같은 걸세 그러고 말고는 자네 자신에게 달렸네 잘 가게 언젠가 또 보겠지 문을 닫으며 돌아보자 그는 세상만사 히로애락을 모두 초월한 듯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더니 내연기관이 폭발하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시커먼 연기를 뿜으면서 택시가 출발했다. 이어서 택시는 포탄처럼 대학 한가운데로 난 도로를 질주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누나와 어머니는 물론 지나가던 사람들 모두 그렇게 난폭하게 돌진하는 택시는 처음 본 듯 어안이 벙벙해 했다. 어쨌든 나는 그날의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했다. 그 뒤로 삼십여 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남다른 노력파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도 마다한 채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온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운 좋은 사람이었다는 비밀을 발설해버린 지금 무척 홀가분하다. 지금 이 글을 읽은 당신도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을 뒤따르는 운을 가지게 되기를 가능하다면 오래오래 안전 물고 그저 음료 면 도움받아 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